안녕하세요 아코디언과 함께 아코디언 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권으로 끝내는 아코디언 동요 가곡 연주곡집에 수록되어 있는 학교종이라는 곡을 왼손 기본 베이스 연습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종이라는 곡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4분의 4박자는 한마디에 4박자를 연주해주는 패턴을 띄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른손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 upper 4 3 4 5 자 이어서 왼손 베이스 기본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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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양손 연습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지금까지 학교종 왼손 기본 베이스 연습편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